자 또 우리 다음 스타를 또 모시려고 하는데요 다음 스타를 또 우리 왜 오늘따라 이렇게 남자분들만 가수들만 다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오늘따라 아직 밥을 다 안했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 우리 문성호님의 울고름는 박달제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성호님의 사랑하는 우리 문성호님의 사랑하는 우리 문성호님의 불안한 저고리와 그 준비의 첫 눈물여 우아한 고민 짐을 길러 고개마다 꿈이 모아다 굴러서 살이 줘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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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돌아올 이야기나 청왕님께 들고 가서 목도리 목을 타서 흐릿춤에 따라주며 반사고 우는구나 샤라라 저희의 끝봉이기야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보약 같은 축구. 같이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한 맘을 숨기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모양 같은 친구야. 사는 마을까지 같이 가세호야 같은 친구야.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곳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모양 같은 친구야. 사는 마을까지 같이 가세호야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모양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server을 많이 좋아. 어허서 만 July 독일 것. 자네가 좋게ications. 자네가 좋고 돈보다 좋아. 자네가 좋고 돈보다 좋고 돈보도 해봤어서 읽히เรา EPA가 좋고 으니 가봡aks 반장 아들 inveig Hak OFER 무지 아들 부활 감사합니다.